여러분 비오는 주말이네요. 저는 실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 보이시죠? 아령이고요. 양옆으로 2kg씩 쌍으로 들었어요. 제가 2시간씩 실내 사이클을 타면서 미드를 보면서 아령 운동을 간간히 하는데요. 지금 이 동작은 10번씩 3세트를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동작. 이 동작도 10번씩 3세트를 하고요.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더 활활 타는 느낌이 들어요. 실제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병행하면 더 좋겠죠? 사실 지금 운동을 하면서도 미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. 그리고 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거죠?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저는 주말에 방콕에 놀러가요. 방콕!